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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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량 딱되라 5강량 다시고 6강량 7강량 7강량 아니 입만은 뭐 어딜 가도 다 있냐 아이 내 세마 아니 상점 피하러 옆에 갔는데 상점 또 있는 거는 별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역시 아이돌은 다 각 하나하나마다 중사장을 기쁘게 정말 즐거운 디펙트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디펙트를 플레이해보세요 please try this game at home 뭐지? 폭풍 왜 자꾸 나옴 쓸한 얘긴가 폭풍 로봇 이펙트가 간다 폭풍 로봇 이펙트가 간다 이 점탑에서는 이펙트의 폭풍은 그저 코바람에 불과합니다 켈리에 아니 여기서 켈리퍼스가 나온다고 라고라 알고리즘 알고리즘 강화 말이없네 강화할까 말까 하지말자 이펙트의 폭풍 로봇 이펙트의 폭풍 로봇 이펙트의 폭풍 로봇 이펙트는 폭풍 왜 자꾸 나옴 밀막에서 폭풍 다 집었으면 폭풍 3장인데 폭풍 폭풍 엎었으면 괜히 감정의 조각 안 터지는 듯 맞으면 감정이 꿈틀대는 로봇 이펙트 예쉬 없었으면 6간명도 못 잡았겠다 역시 킹시 킹시 코카보다 좋다 어혈빴타지 염주 비호감이네 흠 음 이건 합하기가 잘못했다 두네이션 북쪽 두네이션기 두네 두네 이대로는 살아남기 힘든데 미친듯이 폭풍만 나오네 아니에요 나 죽는다고 흡혈 흡흡 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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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꼬룸이 뭔데 으아아아 호호 오 어 다운 스텐 망된 이러면 저주 하나 더 먹어야되는데 오 그저 결함 오 오 결장 결투장, 결투장, 결투장 저 눈 먹어라 긁어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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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잊을 뻔 오 쉣 싹딜, 니은 네크로노미콘을 보니까 화가 나는데 이게 사랑인가 이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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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골드 1골드 유튜브 제목 이 로봇은 잘 빨아줍니다 특처리 다른 방식일 수도 있어요 잘 빠는 로봇이면 세탁기다 용튜브 최초도 딱 그건 썸썸편의점 입니다 썸썸편의점은 노딱먹을만했지 그거 노딱먹을건 유튜브가 잘한거에요 다 같이 어째썸편의 근데 아까 그램린 제접할 때 튕긴건 왜 튕긴거지 궁금하네 네베아리 네베아리 도션먹을걸 버퍼 네라로님 8개월구독 감사합니다 8개월구독 감사합니다 포토 반반 이겨버렸고 아위모 백분열 판도라 판도라 꿀랑 3장인데 맘캠이네 이거 성스러운 나무 껍질 스스레레 기기게 게임임임임임임임 스스레레 기기게임임임임임임 근데 솔직히 분열 좋지 않음 이펙트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아님? 못하면 좋은 거긴 한데 이펙트면 어차피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좋냐고 물어보면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이펙트면 어차피 써야 되나? 이펙트면 어차피 써야 되나? 음... 오우 쉿 very disgusting very very disgusting game do not try this card at home at home at home at home at home 시은제 다 빨고 앉아있냐 이거 폭풍 쎄순 서순의 왕이다 에너지 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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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루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좀 더 줘 신성 두개나 써서 뭐하냐 . . . . . . . 결국 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디펙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과도자 와 500딜 아니 수수수도 뭔데 에버클럽 다이좋 차이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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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에와 코러스 향로다 랩던 중 반가운 향으로 홀로그램 드세요 랩던 중 반가운 향으로 앗 일쑤 3딜 괜히 맞았네 눈 핥히기 서투름 서투름 그거 타격보다 좋은 카드 아니냐 서투름 일방어 서툼 타입 날씨 arrive 날씨 날씨 아 스택 쓰고 돌렸어야 했는데 홀로 그래 뭐 언제 줄래 아 스택 쓰고 돌렸어야 했는데 백포 홀로 그래 개미컬 폭풍 위장 마을 홀로그램이나 강호해주지 스툴름 지워야겠지 그래도 써준대 아이 75월드 아깝다 결국에 지금 백이면 운 좋으면 이기고 운 없으면 지는데 휴 운빨캠 아닌줄 운 없으면 더 월요 더 월요 더 월요 더 월요 더 월요 더 월요 매일 네 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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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정답 맞아서 들어봐야겠다 내장두형 키입니다 해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려줘. 저주받은 로봇색 서주 개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파워가 모자라니까 힘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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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6스택 내가 향컨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돌리다 쳐박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님 오철철이장 가기전에 오철철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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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택이 아닌게 아쉽네 얼눈이 있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항열판 드디어 나왔네 항열 항열판 근데 타이밍 안맞으면 어차피 쓰레기인데 아 칠 아 아 아 인공물 계산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아잇에 대단해 아니 지갑 꼬라받고 죽었어 파포냐 밀포냐 뚜껑 열어볼 수 없나 이거 메아리의 창공 방열판 헬로월드 파포가 났겠다 꼴받네 뚫어봅시다 텔리라소 오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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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아야 저거 발동되는데 암성의 조각 하지만 못맞았죠 잼잔 보소 b 에에에에에이 전기를 36번 영상 했습니다 역시 역시 전투자동이용이야 승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라이브로리안 이넘강